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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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핑거? 먹기 편한 크기로 야 쟤 화났다 아 아침 내일 아침식사되겠네 아이씨 왜그래 엘리야 그러니까 그래 너 빨리 깨워놔 너 항생제 맞았잖아 어떻게 안되니? 하긴 안되겠는데 너무 아픈데 아우 힘든거 같은데 으흠 아 이거 완전히 상태가 안좋아보이니 괜찮을까 아저씨 진짜 이걸 하는거야? 그래 아저씨 화염방사기가 있어 템을 아까 다 업그레이드 해놨다고 샷건도 있고 이제 다 뒤졌다 테이큰잼이다 계단도 못 올라가는데요 흠 흠 흠 흠 흠 걔가 좀 되겠어 이거 흠 저희들 거치도 못하는데 총 그냥 쏘겠어 야 너무 많이 들었어 조엘 야 좀 놔두고와라 도끼는 필요한데 야 무기를 템을 너무 많이 들었어 또 안 돼 너무 무거워 썸팅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템 템 템 챙겨 템 챙겨 템 귀 템 귀가 뭐야 여러분들 템 귀 템 귀 그러던데 템 귀가 템이 템으로 왕기였단 얘기야 아니면 뭐야 다른 뜻이 있어? 거두 보물고블블린 이래 야 난 공격 기능 있거든? 템 귀신이라고 아어 오케 템기로 가자 템기 가자 난 화현방사기 누가 보물고블린이래 화염방사기 있는 보물고블린 봤습니까? 가자 복수하러 엘린 내가 찾으러 간다 아 이런 바로 나와 아 이거 처리하면서 가야돼 소총이 필요하네 화염방사기 바꿔야겠어 화염방사기는 샷건을 대신하고 뭐야 총알이 별로 없네? 화염방사기 탁 처치하면서 가야되는거야? 아마도 이거 스코프 있었나? 에듀샷 총알이 없어 핫 쯟쯟쯟쯟쯟쯟쯟쯟쯟쯟쯟 쯟쯟쯟쯟쯟쯟쯟쯟쯟쯟쯟쯟 빠아아아아아아아악 노우, 총이 없어요 총알 그렇게 템이 많은데 알이 없어 알이 없다고, 야 총알이 없는게 말이 돼? 통아리 없다니? 맞았다 문총으로 맞았어 안돼서 잠이 보러 가야겠어 아! 아파 아파 두놈 저놈들 왜 자꾸 저리로 가라 그럴까 근데 저쪽인가 봐 한놈 두놈 세놈이거든 화끄라이 갑시다 샷건으로 그냥 언제까지 이렇게 어? 화염병이 없어 화염병 화염병 던져라 그랬는데 화끄라이 하얀빵 딱 던지고 으아아아아아악! 하려고 했는데 역시 이렇게 되는 hills 잠잎으로 갈수 밖에 하나 둘 셋 노노넛노넛노넛노넛노넛노 온다온다 여기는 좋지않아 저쪽까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기서 구석태경에서 죽이고 가야되는데 한놈 잠잎으로 죽이고 오우 오우씨 나한테 도망치는거야 지금? 왜? 이놈들 왜 나한테 도망침 유인하는건가 진짜로? 템 많다 템 총알을 좀 주지 오케이 화염병 만들 수 있어요 화염병 만들었고 뒤졌다 친구 다 죽이고 다니는 미친놈이라 하긴 맞어 우리를 아까 전에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여자애를 데리고 다니는 사이코같은 놈이랬거든 아 뭐야 아 스토리 스토리 내 나 패 아하 오자샷 아우 배 아파 아 아 잘싸우네 아픈데 그렇지 길을 안내해라 그렇지 그렇지 어디있어 엘리 어디있어 엘리 여기있어 여기있어 이제 그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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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 애들 이놈 estion 얘 여기있어! 너는 확인할 수 있겠어! 물어봐!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와 야 진짜 사이코 사이코 같긴 하다 다 불었는데 아 혹시 아닐까봐 기다려! 헉 완전 화났어 완전 빡쳤어 뭐야 진짜로 시체로 만드는거야? 고기로? 감염됐어 그래 감염됐어 진짜 엘리 어 못먹어 못먹어 아 얘 그 상처있잖아 원래 감염 안되는 애인데 상처는 있어 그렇지 머리 좋네 엘리 괄옹 암 리바 암 리가 괄옹 그렇지 아 이런 엘리 봐 헉 완전 잘해 대기로 막았어 와아야 뭐야 내가 하는거야? 그냥 계속 자동으로 하게 해주지 자동에 일은 잘하는데 난 못해 너무 잘해 자동이 티장 티 어이 티 총이 필요해 건 니들꺼 막어 막어 막고 가자 문 닫고 막아야 된다고? 어차피 막아지지도 않을거야 아 아 나 칼밖에 없어 여자도 있네 헤에에에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얼마나 많아 총을 찾아야되 일단 싸울라면 엘리는 근접전이 약하니까 일로 오진 않겠지? 아 걸리버렸다 깜짝이야 이씨 아 저쪽에 있어 길 길 저쪽에 있어 핫 빠르게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어 뭐야 왜 안 찍어졌어 아 뭐야 왜 안 찍어지 어어어어 나갔다 해야지 돌려봐라 아 걸려 끝났어 나는 왜 안탱겨 지금 이렇게 팍 찍었는데? 뭐지 버그인가? 그래도 한 놈은 내려갔다고? 다쳐서 그런가 엘리? 내가 보니까 저쪽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애 그래야 뭐가 스토리였어야 되나봐 벽돌로 바꿔서 벽돌로 머리친 다음에 찌그릇 찌릅시다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좋다 총 오케 먹었다 총 아 한발밖에 없어 근데 아 이놈은 총알을 한발만 갖고 다니나? 아 뭐 이딴 놈이다 이씨 한발가지고 날 죽일 수 있었겠어? 뭐 한발이야 이씨 한발가지고 이씨 야 얘네들도 진짜 물자가 없나봐 한놈도 오거든요 아 두놈 다 왔어 일로 뒤로 가면 되는거 같거든요 저놈들이 안볼때 한놈 가고 여긴 어떻게 가나 하나도 안보이니까 나도 안보이겠지? 가면? 아명 저놈은 뭔 소리야 이거 시끄럽게 위쪽에 뭔 소리야 시끄럽게 밥시간인가? 아 배고파 갑자기 파블로프의 개도 아니고 갑자기 배가 고파져 종소를 들이니까 급 배고파졌어요 나 이렇게 배가 고프지 어제 전의를 해서 그런거야? 내 몸이 얼어붙고있어 설마 무듬지른거 아니지? 아 깜짝이야 뭐야 놀랬잖아 아이씨 칼로 찍어야되는데 나도 모르게 칼빵 어느쪽일까? 저쪽에 한놈있고 안이 들어가면 또 탬같은게 있을꺼같아 올꺼야 들어올꺼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? 계단으로 내려갔어 약속 없잖아 탬이 이쪽에 계단있단 얘긴가? 이쪽이라 이쪽이라 이 조회수 괜히 죽이래 해서 그렇다고? 뭔 소리야 여러분들 최대한 도망칠겁니다 여러분들 너는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게 아냐 장전? 없어 없어 총알 4발밖에 없어 장전 안돼 자 온다 온다 오케이 총알 굿 총알 굿 자 다 왔어 다 왔어 여기 다음은 또 이제 길을 모르니까 조심해서 가야돼 여기 분명 한명 있었는데? 다행이야 위에 보고있을 수 있는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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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이 군뻑! 짜자! 짜아! 굿 진짜 얘네들 입장에서도 우리 미친놈으로 미.. 그 미친 그룹으로 보이겠다 어? 남자랑 어떤 여.. 꼬마 여자랑 다니는데 수십 명을 죽여 수십 명을 죽이고 다녀 미친 싸이코인줄 알겠어 살인마야 살인마 근데 서로서로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식인고기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애 여기 이걸로 됐다 또 어디야? 하아 복잡해 이렇게 넓어 일단 화내서 좋다 분명히 사람이 있을 건데? 소리가 안 나네 먹는 거야? 아씨 깨진 접시 조심 다 저기서 소리가 나는 거죠? 조심해야돼 다 저기서 소리가 나는 거죠? 내려가는 건가? 오케이 내려갑시다 아 뭐야 이씨 흐하하하하 야 얼마 안내려가져나? 문이다 문 또 여기야 아씨 또 이놈이야 힘든게 또 도망쳤는데 뭐야 안죽이네 1대1인가봐요 보스랑 오이씨 도망쳤다면 네가 도망쳤어 으하핳 으이씨 뭐야 불 나네 헉! 뭐야 연출인가? 넉 열쇠를 손으로 내야 된다고? 지금 열쇠 어딨다고? 그러면 엘리 말하는 건가 아, 이 연출 죽인다 게임이 조용히 해 악당들은 콕 말이 많아요 이 말 많, 많이들이 꼭 죽게 돼있어 딱 보니까 1대1인거 같애 좀만 더 돌아라 조용히 해 오, 이녀석은 반항하는 곳 오, 어 뭐야 한방에 안가네 자기는 이제 좀비 될 거니까 막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애 사실 좀비 안되는데 쾃 엄 옼 빨리빨리 빨리돌라 오케이 후.. 술래잡기 이씨 아앜 무서워 접시? 아 오케오케 너무 길어 여기 너무 길어 다른데라고 위도해야해 접시도 있고 이거 아 무기가 하나도 없네 여기서 여기서 지나갈 때 앙 하는거야 여기서 여기도 한바퀴 돌거 아냐 아 이놈씨 다른 데로 움직이네? 패턴이 다양하잖아 아이씨 접시 아이씨 아냐 여기다 여기가 찬스야 야아악 아이씨 으악! 아! 아! 마떼길은 안돼! 마떼길은 안돼! 마떼길은 전혀 통하지 않는구나 어어어! 암살만 되는 것 같아 암살만 지금 몇번 찔렀죠? 세번? 두번 찔렀나? 체력이 꽤 되네 한 세번정도 찔러야 죽는 것 같은데? 어딨어? 어딨죠? 어딨어? 어? 아 저기있네 왜 저기있냐 아 얘도 은신한다고? 아... 은신한건가? 안보이네 접시를 밟으면 안되고 한번 공격한 다음에 다시 바로 숨어있고 으쒸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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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 있다 저기 일단 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접시를 좀 밟을게요 온다 온다 접시 밟으면 접시 소리 나니까 바로 오는걸 보고서 아 숨었어 아 숨었어 소리난다 소리난다 기어서 온다 지금 한 매트에 맞은걸로 세이브됐나봐 그쵸? 얘가 조심하는거 보니까 여기있어 여기있어 여기있다고 그렇다면 우린 돌아서 돌아서 가면되지 그렇지 하아아아악 됐어? 됐어 어어 뭐야 세방이네요 세방 어 뭐야 아씨 바뀌었네 또 본캐로 바뀌었네 엘리 찾으러가야돼 조엘타임 종치는대 근처 맞네 여기네요 근처 됐잖아 그쵸 종치는대 그 무슨 집인데 어 뭐야 깜짝이야 엘리가 말이 처리나 놨으니까 자 어쩔수없는애들은 화설처리하고 최대한 처리아 노노노노 아 처리안해도되 처리안해도되잖아 얘는 다 처리하고 가야되나? 처리하지 말고가 보니깐 그냥 진행하는게 더 쉽거든 근데 얘는 좀 처리하면서 진행하는게 맞는거같은데 아 뭐야 따아악 아아 난 도끼가있지 아우 형 하리야 빠세이 빠세이 꺼지시구요 빠세이 월샷 아 아 아 아 아 어 체력봐 몇대 맞은거같은데 아 아 아 와세이 따아악 또 다음 장난아니야 파워가 빠어우 따세이 야 샷건인데 왜 안 중이아너 아하아! 미치강이다 내가! 응? 이 지역에 미치강이 나야! 너 또 있어! 누구야! 야! 사기! 인형! 인형 사기 정신 못차려! 어디있어 엘리는! 야 진짜 쎄다 엘리하다가 얘하니까 되게 쎄네 사기 캐릭이네 다친 사람 맞습니까? 야 아무도 없어 다 죽어가지고 흐하하하하하 어디야? 어? 엘리야! 내가 왔다! 어딨어? 굴 따라가라고? 그래 굴 굴 따라가자 하나도 안보이는겨 여기네 여기여기여기네 여기여기여 오케이 찾았다 거기다 왔는데 이거 뭐야 엘리 가방? 엘리에페나 템 좀있나? 엘리 물건 여깄지 고기장 헉! 고기장무 볼게요 224키로 2100...뭐야? 대박 2층도 해야지 더 노력해야겠어 뭐야 하루에 얼마나 죽인거야 이놈들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헐 맙소사 지긴 동 녀석들 템 없나? 헐 템이 있을 법도 하네 없네 뭐야 아 저기다 불타는데 맞죠? 엘리랑 싸우는데 또 엘리 엘리 뭐지? 아 엘리 쓰러져있네 정신 잃었어 불타고 있는데? 더블케어 당했거든요? 쟤도 아직 안 죽은거 같은데? 엘리야 일어나 칼 칼 칼 내가 움직이는건가 지금? 내가 움직이는거야? 내가 움직이는거 같은데? 내가 움직이는거야? 아니야? 아 몰라 하여튼 가 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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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이놈이 먼저 일어났냐 아아 빨리 조일! 엘리야 엘리야 어 움직여 내가 움직이는건가? 내가 움직이는거 같애 아악! 엘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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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야